너무 많이 오른쪽을 공략해서 경사 이용을 못한다면 첫 번째 퍼트 할 때 아주 내리막 경사를 남겨두게 돼요. 오, 세 선수 모두 비슷한 위치죠? 좋습니다. 모처럼 이번에는 그린 공략이 잘 된 박현경 선수입니다. 박현경의 버디펄. 박현경의 버디가 하나 나오네요. 이제 좀 힘을 내야겠죠. 첫 버디가 후반 홀에서 나왔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